안녕하세요. 개그맨 허경안입니다. 우리 정문웅 대표님 은퇴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격투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운동을 사랑하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셨는데 이렇게 은퇴식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아쉽고 그래도 항상 또 주변에서 많이 힘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더 한국 격투기를 위해서 멀리서나마 물씬 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은퇴를 안하겠습니다. 잠시 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저 왜 안 키워주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쉽습니다.